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하루 쉬어서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을 가려고 하는데요. 그곳은 현금이 필요해서 현금을 뽑으러 왔습니다. 동묘회에서 보통 얼마 쓰지? 동묘회에서 보통 카드가 없어가지고. 카드를 받아주십시오. 카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카드를 챙기지 마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대박 여러분. 지금 제품카드 3년만에 만들어봐요. 이런 것도 다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건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내려야 하는데 건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내려야 하는데 거기까지 다시 걸어가는 중이에요. 버스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찾았다. 건대 입구역 사거리 한승입니다. 버스에서 노래를 들으려고 버스를 가져왔는데 충전이 0%더라고요. 노래도 못듣고 너무 지루합니다. 버스에서 노래를 들으려고 너무 지루합니다. 버스에서 노래를 들으려고 더욱 네 여러분. 수리요. 제가 버클리스트였던 동묘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좀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다보가 아니 근데 카메라가 내가 좋아하는 캠코더입니다. 이게 캠코더예요? 네. 지금 제일 잘 되는지 몰라요. 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살짝 그 복불복 같은 느낌인가 보다. 와 되게 신기한 거 맞다. 아 노트북도 있다. 좀 젊은 분들이 가시는 그런 빈티지 가게들이 있다는데 거기를 좀 가보고 싶은데 여기 여기인가? 여기 뭔가 되게 힙한데? 네. 아 아 또 좋지? 이게 다 고생? 예쁘다.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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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줄 수 있어. 아 바로 공연하지 않고 사는 게 공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요. 우와 대박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 여기 공묘에만 있다는 고기튀김은 사실 먹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고기튀김이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혹시 고기튀김 팔아요? 1인분이요. 2인분이요 2인분이 고기튀김 1인분이랑 비빔국수 하나만 해주세요. 3인분이 드디어 먹고 싶었던걸 먹는 것이 1인분 금요일에 유리식 애교는 다 먹은 중 아이씨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면 좋지? 먹으면 좋지? 잘 먹으셨다 정말 맛있다 손님이 진짜 잘 먹으셨다 너무 맛있어서 두 손님이 먹었을 때 생선거님이 먹으면 좋지? 그리고 잘 먹었을 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포함드뱅스 밥식빨 밥 먹으면 좋겠다 밥을 나도 먹고 밥Hear 밥에 쓰는 거 그냥 있는지 너무 많이 갔어 왔어 어떻게 해? 여기 있잖아 집에서 넣어서 우와 사진 안 오구만 너만 찍어서 안 넣어서 안 넣으면 안 사겠더만 무슨 색깔이야? 언제 와서 가입고 왔어? 아, 렛츠아. 메오 싶으면 한 타어 엎어서 가슨대로 흘려야 해 한 타어 참기름 캬하고 멸찍어조라 고고루 표정 뭐 하는거 다 먹고 여기 얼마 안 돼요? 있어요. 물. 오케이. 기름국수랑 7500원. 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원조 고기튀김. 동묘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찾아오는 길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맛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동묘. 아기자기한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 동묘였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올 것 같네요. 안녕. 안녕.